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인 다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촬영일을 할 때 얼굴이 살이 조금만 찌거나 붓기라도 하면은 가로로 넓어 보여가지고 그게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였어서 문각주사를 되게 많이 맞아 봤었는데 그게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살이 찌거나 금방 얼굴이 붓게 되면은 다시 좀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첫 번째 시술을 받고 후기를 좀 알려드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품 도와드릴게요 성함 잡아주시고요 36장을 또 잡아주세요 머리 너무 많이 흘렸네? significantly 흘렸네? 고민이 어느 부분이세요? 광대의 비대칭이랑 여기 볼 쪽이 조금 더 크고요 왼쪽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오른쪽 광대가 확실히 조금 더 크네요 그래서 그거는 주사양을 맞춰가면서 비대칭 어느 정도 규정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은 왼쪽을 조금 더 맞으시고 그리고 광대는 오른쪽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만 살짝 같이 시술하는 걸로 해서 한 3회 정도 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술하고 경과 봐가면서 조금 더 필요하면 더 하셔도 되는데 일단 3회 정도 하고 경과 보실게요. 고주파 크림 먼저 발라드릴 거고요. 3MAX라고 해서 고주파 기계 중 하나인데 이제 피부 심물열을 끌어올려서 이제 부종이나 붓기, 약물 흡수도 도움되게끔 해주는 기계고요. 또 다른 기계 중 하나는 2회 이상 강의 4회 이상 강의 1회 이상 강의 1회 이상 강의 지금 시술을 마친 지 별로 안 돼서 붓기가 조금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붓기가 또 빠지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며칠 뒤에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모델 다영입니다 제가 벌써 N주사를 맞은 시 3회차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N주사를 맞았을 때 얼굴이 되게 많이 부어있고 몇 시간 동안 붓기가 좀 안 빠져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붓기가 쫙 빠지고 나서는 이제 얼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광대라든지 얼굴 사각턱이라든지 대칭이 안 맞는 게 살짝 컴플렉스여서 사진에 그게 도드라져 보였었는데 이제 그게 좀 보완이 되고 나서는 사진에서도 윤곽 대칭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다영입니다 제가 벌써 N주사를 맞은 지 4회차가 지났는데요 제 얼굴 윤곽이 확실하게 좀 도드라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찍을 때 자신감이 많이 붙게 되었고 주변에서 좀 살이 빠졌냐 뭐 얼굴이 되게 뚜렷해졌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잘 듣고 있고 이게 되게 신경 써서 대칭을 맞게 잘 놔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독을 받았고 만족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